쿠팡 판매 상품의 76%를 차지하는 로켓 혁신의 동반 파트너 중소상공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이 중소상공인들에게 글로벌 진출의 길을 열어줄 방법은 없을까? 여기 주목할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못자는 소비력을 갖춘 데다 한류 열풍도 불고 있는 나라, 대만. 그러나 막상 한국 중소상공인이 직접 대만에 수출을 하려면 수많은 절차와 비용 지불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 중소상공인들이 해외 수출을 하려면 현지 시장 조사를 해야 하고 통번역, 통관, 현지 배송 컨트롤까지 사실상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만에서 국제배송을 이용하면 고객 주문 후 배송까지 평균 3주. 그런데 한국 제품을 대만에서 주문해도 한국 현지 가격 그대로 불과 4, 5일 만에 배송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해답은 한국의 로켓 배송과 로켓 직구를 연결하는 겁니다. 바로 쿠팡 대만 로켓 직구. 대만 고객들도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면 수백만 종의 로켓 배송 상품을 배송비 무료로 단 4, 5일 만에 받아볼 수 있게 된 거죠. 빠르고 편리한 배송 덕분에 론칭 6개월 만에 대만 내 앱 다운로드 1위 등급. 즉 대만도 이제 로켓 생활권이 된 셈입니다. 한국 식품부터 뷰티, 생활용품까지 중소 성공인이 만드는 제품들이 대만 고객들의 일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이 물티슈를 전 세계 엄마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만 직구는 완전 대박! 번역, 통관, 마케팅, 배송까지 쿠팡이 다 해결해주더라고요. 이처럼 모두를 놀라게 한 대만 로켓 직구 혁신이 가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쿠팡만의 엔드투엔드 시스템에 있습니다. 대만 고객이 한국 선품을 주문하면 쿠팡의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최단 배송 시간과 동선을 계산해 최적의 물류센터를 찾은 다음 가장 빠른 일정에 대만행 비행기에 실어 고객에게 배송됩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쿠팡만의 물류기술력과 자체 인프라망이 있기에 기존의 국제배송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는 거죠. 쿠팡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상상력에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투자와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혁신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과 같은 기업이 다양한 기금과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적재적소에서 지원하는 것 쿠팡의 인프라 혜택을 소상공인들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쿠팡이 어깨를 선도하고 있고 그래서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대만 전역까지 중소상공인의 글로벌 성장을 돕는 로켓 성장인지 쿠팡